자 5-1, 자 유닛5 들어갑니다. Despair, Despair가 절망이죠.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Desperate, 형용사, 전민사가 붙으면 형용사로 바뀌어야 되니까 절망적인, 절망적인은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어있죠. 그래서 필사적인, 자 여기서는 우리가 다이어 미리 한번 보고 갑니다. 본문에 나온 다이어를, 컴플렉스, 콤플렉스를 숨기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복잡한, 숨기 좋겠죠. 그죠? 건물단지로 들어가면 복잡한 건물단지로 들어가다. 그래서 컴플렉스는 컴플렉스, 복잡한 건물단지, 이 세가지 의미가 있다. 자 첫번째 단어가 갑니다. Despair, Fall into가 어디어디 빠지다. Despair에 빠지다, 디스당에서 한 쌍이 절망, 절망하다. 그래서 Despair는 절망이라는 뜻이네요. 동사로는 절망하다죠. 절망이 빠지다. Fall into despair, Despair, Despair. 그 다음, Desperate,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죠? Despair가 절망이죠. 여기다 형용사, 전민사가 붙었으니까 형용사로만 바꿔주면 되죠. 절망적인, 이런 뜻이네요. 절망적인. Desperate, Desperate. 두번째, Desperate. 두번째, Desperate, Effort. 어떤 노력일까요? Desperate, 절망적이면 필사적으로 매달린다고 그랬죠. 두번째는, 두번째는 필사적인. 그래서 절망적인, 필사적인 두가지 의미를 갖고 있네요. Desperate, Desperate. 그 다음, Stress. Stress, The Needs. 그 필요성을 스트레스하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강조하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몸이 건강해진다. 정신이 건강해진다. 이런 거죠? 스트레스. 그래서 강조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강조하다. 스트레스는 강조하다는 뜻이 되네요. 강조란 명사로도 쓰이고, 강조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 다음, Erase. Erase all information. 모든 정보를 Erase하다. 알파벳 E를 레이저로 지우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지우다라는 뜻이고요. Erase. ER 붙으면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죠. 이게 지우개라는 뜻이죠. 지우는 거니까 지우개에. Erase, Erase. 그 다음, Separate. 오호. Separate. Separate the mate. 동료와 separate하다.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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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파란 것을 다른 색깔과 분리하다. AT가 있을 동사와 접미사로 쓰이네요. AT는 명사섬미사로 사람을 나타낼 뜻도 있고 동사섬미사로도 쓰이고 형용사섬미사로도 쓰입니다. 자 separate. 그래서 여기서는 동료와 분리하다는 뜻이고요. separate. 형용사로 쓰일 때는 separate에서 발음도 살짝 바뀌는데요. 분리된이라는 형용사로도 씁니다. separate 하면 분리된. separate 하면 분리하다. separate, separate. 그다음 crowd. grow가 재배하다. 크랍. 크라란 앞마당. 크라란 앞마당. 크라란 앞마당이 심은 농작물, 작물, 수확약.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다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다. 작물, 농작물이란 뜻. 크랍. 또는 어떤 뜻도 있다고요? 수확물도 크랍입니다. 크랍. 됐습니까? 크랍. 작물, 농작물, 수확물. 그로, 크랍. 작물을 재배하다. 크랍. 크랍. 그 다음 그레인. 그레인. 월드 그레인 프로덕션. 어떤 생산? 그레인 할 때 그 레인 피죠. 그 피를 맞으며 자라는 곡물 알갱이.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곡물. 두 번째 알갱이란 의미까지 챙겨둡니다. 곡물과 알갱이. 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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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컴플렉스. 우리 봤던 단어죠. 앞에서. 컴플렉스 프로세스. 자 컴플렉스를 숨기려 복잡한 건물 단지로 들어가다 했죠. 첫 번째. 복잡한 과정. 컴플렉스 프로세스. 복잡한 과정. 컴플렉스. 컴플렉스. 두 번째. 두 번째 컴플렉스. 온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아파트 건물 단지죠. 단지 또는 건물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 건물 단지. 자 복잡한. 아니 컴플렉스를 숨기려 복잡한 건물 단지로 들어가다. 첫 번째 복잡한. 두 번째 건물 단지. 컴플렉스는 발음 그대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컴플렉스 컴플렉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